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우리가 한 학기 내내 해도 부족할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원에서 한 학기 정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만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학원을 살펴보시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랩이라고 이름이 붙은 데가 꽤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개발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MU, 그러니까 카나기 멜론 대학에서 최초로 시작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컨셉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방법, 또 소프트웨어의 퀄러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에스펙을 관리하는 방법, 또 이것이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떤 식으로인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컨셉과 디자인이나 어널리스스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여러분께서 회사에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좀 더 어드밴스된 테크닉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특히 아키텍처 모델 중에서 스트럭츄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Formal Method, 그러니까 정형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디자인된 컴포넌트가 비헤비어로 모델링 될 수 있는지를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대부분이 여기 테리, 초 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발췌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 아키텍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아키텍처는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당장이 폭넓게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정의한 문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이를테면 어떻게 비용을 절약할 것인지, 어떻게 커스터머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보다 값싸게 혹은 값비싸게 우리가 전달할 것인지 등등에 관한 요구사항이고요. 또 여기에 요구사항은 퀄리티 요구사항도 같이 포함됩니다. 또 서비스 요구사항도 포함되고요. 다양한 요구사항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포함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 공부한 요구사항 분석 혹은 요구사항 모델, 이건 역시 대부분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사실은 기능적인 요구사항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퀄리티 요구사항이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핵심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돈과 관련된 어떠한 프로핍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도 역시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잘 만족시켜야만 적은 비용으로 또 값싸게 혹은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이것은 물적 리소스 혹은 인적 리소스 혹은 실제로 어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리소스, 데이터베이스나 하드웨어 그런 것들을 모두 가리킵니다. 그러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소프트웨어를 단기간 내에 또 문제점 없이 또 사용자 요구사항을 부합시키면서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조를 정의한 문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관계 혹은 컴포넌트가 다루는 정보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아키텍처 모델을 보시면 이러한 박스로 된 컴포넌트가 주로 이런 박스로 된 컴포넌트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들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링크를 표현을 하고요. 또 여기 위에 어떤 데이터에 관한 흐름, 어떤 데이터에 관한 흐름이라든가 어떠한 리세지 전달, 리포함드입니다. 또 이 컴포넌트 안에 다양하게 무엇인가 다른 컴포넌트가 올 수 있고요. 또 그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는지 또 이쪽으로 가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아키텍처 혹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명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박스들과 그리고 이러한 링크들 그리고 링크와 링크 사이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 혹은 메시지 등등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룹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어떤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설명할 때에도 이러한 박스라든가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혹은 하드웨어 아키텍처 혹은 시스템 아키텍처, 아키텍처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해 보자면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기술을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어떤 테크놀로지로 해석해 놓은 것.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제 어떻게 하우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지 하우를 명세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개발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블루프린트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명세를 가지고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구는 어떤 것을 개발하고 또 어떤 컴포넌트를 어떠한 기술로 개발하고 또 이 컴포넌트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베이스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정답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 어느 정도의 Depth를 가지고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무엇을 명세할 것인가에 관한 것에 관한 특별한 아주 좋은 케이스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팀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하는 설계도가 자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자세할 수도 있고 또 명세될 수도 있고 명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배 설계도는 다릅니다. 지배 설계도는 사실은 굉장히 타이틀리 어떤 임플레멘테이션과 이렇게 링크되어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스페스틱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애플리케이션이나 그것을 다루는 팀의 수준에 맞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설계됩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다루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토카프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인데 사실 어떤 특정한 아키텍처 모델을 우리가 선택하던 일반적인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설계 원칙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아키텍처를 보시든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단지 설계 원칙이라든가 또 어떠한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를 설계하는 순서 아니면 아키텍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순서, 프로세스 모델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시스템 아키텍처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카프 아키텍처에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요구사 아까 말씀드렸죠. 또 설계 원칙이 있는데 설계 원칙은 제가 다 뒷슬라이드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를테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이익을 최대해야 한다. 또 데이터는 보다 스페셜케 명세되어야 된다 등등에 관한 원칙이거든요. 그런 것들이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설계할 때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그리고 솔루션 관점에서, 혹은 하드웨어 관점에서 우리가 컴포넌트들을 보다 구별을 하고요. 또 컴포넌트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데이터는 어서 와야 되고, 어떤 모양이야 되고,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등등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자의 리퀘먼트를 만들지킬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내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들이죠. 명세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리퀘먼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내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레퍼런스 모델이 이러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키텍처 모델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명세해야 돼, 혹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명세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하는 어떤 메토드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론, 아니면 어떠한 신텍스나 세만틱스,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 등등을 정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내에서 표현해야 할 것들, 어떤 방법들 등등을 보여주고 있죠. 토카프 프레임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떠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디자인 프로세서라 하면 어떠한 순서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만들죠. 비즈니스 아키텍처는 정말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를테면 커스터머와 회사와의 관계, 또 회사에서 어떻게 커스터머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를테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누구에게 또 어느 정도의 프로필을 내는지에 대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아키텍처에서는 시스템의 기능이 실제로 어떤 프로필과 회사의 이익과 관련 지어져서 명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것이 담겨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용자와 어떤 회사, 제품, 그런 제품이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어떻게 인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프로필이 거두어지는지, 거둘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지, 어떤 기능을 우리가 어떤 서비스,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이 시스템 아키텍처가 실제로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되는, 혹은 사용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리퀘이먼트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는 어떠한 아키텍처 프린스퍼를 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프린스퍼라 함은, 토카프에서는 이렇게 한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회사 이익은 최대화 되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는 모두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두의 비즈니스, 모두의 비즈니스고요. 다시 말해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는 잘해야 되는 얘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비즈니스, 컨티뉴아티,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데이터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쉬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억세서블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키텍처는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컨트롤 테크니컬 다이버시티라고 했는데, 다양한 아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다양한 테크니컬한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테크니컬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한마디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가 셀룰러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의 집약체를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라면. 그런데 그런 기술이 집약되면 집약돼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버거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 버전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가져간다는 부담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린시프를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실제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들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어떤 스태틱한 레벨에서의 아키텍처, 한마디로 어떤 정적인 측면에서의 아키텍처, 이를테면 소프트웨어의 구성이라든가, 하드웨어의 구성, 또 어떤 콜 그래프,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컴포넌트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담은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디나믹은 기본적으로 비헤이비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 프로토콜, 메시지 포맷, 메시지 인터스테인지 패턴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반드시 설계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플로이먼트 아키텍처, 혹은 하드웨어 디플로이먼트 아키텍처라고 그랬는데, 특히 하드웨어 디플로이먼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드웨어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는지 등등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플로이먼트 아키텍처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쫙 펼쳐져 있다면,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액세스해야만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잘 돌릴 수 있고요. 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읽거나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아키텍처 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디플로이먼트 아키텍처, 혹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아키텍처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가 있죠. 레퍼런스라는 것은 다양한 아키텍처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키텍처에서 어떤 예를 가지고,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위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를 디자인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누군가의 집을 지을 때, 이전에 잘 지어진 모델, 잘 지어진 구조적인 모델 등을 참조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들을 개발할 때에도, 이전에 잘 만들어진 시스템 모델, 혹은 소프트웨어 모델을 갖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레퍼런스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사람들을 아키텍트라고 부릅니다.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아키텍트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나 팀의 역량, 기술을 모두 통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키텍트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미국의 셀러리, 그러니까 봉급,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특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중에서 아키텍트들이 제일 많이 받죠. 보통 과장급이나 부장급 이상의 사람들이 아키텍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경험이 20년, 30년 정도 된 사람들이 아키텍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개발 경험이 많아야 되고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키텍트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궁극의 목표는 아마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아니면 시스템 아키텍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보통 삼성에서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키텍트들이거든요. 오랜 동안 경험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고 또 하드웨어를 잘 아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리고 휴대폰을 만들어라 아니면 셀룰로폰이나 아니면 스마트를 만들어라 하면 몇 사람만 지원해주면 한 대가 뚝뚝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키텍트들은 아키텍트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비즈니스 언어를 기술 언어로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리퀘인먼트를 실제로 하드웨어로 잘 만드는 혹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시스템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키텍트들 역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본 토가피 아키텍처 프로세스 모델을 따라서 아키텍트가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EA,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와 기술 사이에서 이를테면 실제로 개발될 제품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거나 전체의 그림 혹은 비용을 계산하고 또 어떻게 리소스를 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들은 보통 애플리케이션, 실제로 개발할 수업티어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구조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인터페이스, 또 애플리케이션들이 준수해야 할 어떤 표준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테크니클 아키텍트들은 보통 솔루션 아키텍트와 그리고 하드웨어 아키텍트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테크니클 아키텍트 중에 솔루션 아키텍트들은 앞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보조하는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미들웨어 다른 데서 가져오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디플로이먼트 하는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하나의 OS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OS 위에 OS를 설계하기도 하고 또 OS 안에 다양한 미들웨어를 설치하기 때문에 요즘은 솔루션 아키텍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아키텍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주거받는 메시지를 표현하는지 등등을 우리가 데이터 아키텍트들이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키텍트들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있는데 듣는 기술, 스토리텔링 기술, 쉽게 설명하는 기술, 설득하는 기술, 협업하는 기술 등등이 있고요. 또 좋은 커뮤니케이션, 추상화 능력,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코딩도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키텍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잘 다루는 능력입니다. 다룬다고 하기보다는 서로 잘 연결해주고 또 사람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윗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아키텍트들은 사실은 굉장히 시니어한 그런 사람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좋은 아키텍트에게 필요로 한 덕목들을 하나하나 길러나가시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언어 능력 중에서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틈나는 데 영어 공부에 매진하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 아키텍트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집을 지울 때 이전에 잘 만들어 놓은 집의 설계도를 좀 바꿔서 새로운 집을 짓듯이 사실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어떤 것들을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매일 들고 다니시는 셀룰러폰 혹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 역시 이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죠. 자 그러한 것들이 보통 레퍼런스 아키텍트라고 부르는데 커먼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업무 도메인 중속성 없이 일반적인 어떠한 소프트웨어에도 조금 가능한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소아나 레스트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인두스트리 아키텍처가 있는데 특정 업무 도메인의 종속성을 가진 그러한 아키텍트를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자동차 중에서는 오토사라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도메인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 회사들이 서로 다른 회사들이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따로따로 개발해서 사실은 모아놓는 그러한 시스템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자동차나 벤츠 이런 데서는 다양한 벤더들이 만들어온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죠? 어셈블리하죠. 잘 조립하죠. 자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서로 엄청나게 많은 벤더들이 OEM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기술 혹은 인터페이스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토사입니다. 오토사가 매우 중요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특히 자동차 쪽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고요. 또 비행기 같은 걸 위해서 AL, DL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정 업무 도메인의 종속성을 지닌 아키텍처고요. 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해서 특정 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 특정한 시스템의 종속적인 그 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키텍처가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아키텍처라는 것은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도메인 모델, 다시 말해서 사용자에게 이력이 어디서 쓰일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적합한 것이다, 이를테면 철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아니면 집안 가정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등등이 있겠죠. 또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주요 기능에 대한 흐름, 주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흐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어느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나온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거쳐서 누구에게 전달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에 대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 현황과 차별화 전략, 비즈니스 로드맵과 일정, 투자 및 수익 정보 등등이 이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속합니다. 사실 위에 얘기만 보면 굳이 이것이 비즈니스 아키텍처, 비즈니스라는 말이 안 붙어도 되겠죠. 그런데 아래에 이 세 가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겠죠. 시장 현황이라든가 차별화 전략, 비즈니스 로드맵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회사의 프로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 시스템인지, 누가 사용하는 시스템인지, 비즈니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또 만들어진 프로덕트는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이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아키텍처 내에서는 서비스 모델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서비스 모델은 커스터머가 누구인지, 커스터머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 내에서 차별화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핸드페이지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께서 투자자에게 어떤 돈을 받으러 갈 때 아, 이 시스템은요. 누가 사용할 것이고요. 또 어떻게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좋아할 것이고, 또 이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살 겁니다. 를 설명할 때 가져가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의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기능을, 다시 말해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사용자가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편리성이나 어떠한 유익을 얻는지 또 그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야만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또 시장 현황과 분석이 붙게 되는데요. 시장의 크기라든가, 경쟁사의 분석,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크기라든가 성능, 또 기본적인 기준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챌린지라든가, 리더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등등을 이러한 도표를 통해 설명해 놓았죠. 그리고 블러기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비교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만 되겠죠. 이건 역시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에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을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전략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갈 것인지,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 등등이 있어야겠죠.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전략이 나오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비즈니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손쉽게 직원들의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또한 저비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차별화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또 어떻게 차별화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즈니스 전략이 되는 것이고, 이것 역시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에서 기술을 대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 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이 소프트웨어나 하그드웨어를 사용할 것인지, 또 그럼으로써 어떠한 편리함이나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등등을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핵심 기능을 10개나 20개 정도로 간략히 정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마치 여러분께서 매뉴얼을 보시면, 어떤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보시면 앞에 시스템의 특징이 쫙 나와 있죠. 아니면 여러분께서 시스템을 구매할 때, 예를 들면 웹페이지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자랑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거기에 포함되는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요 기능 이 페이지를 보고서, 혹은 여기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이것을 사야겠구나, 이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주요 기능을 잘 작성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간단한 문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임팩트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블로그 서비스 기능의 정의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를테면, 블로그, 글쓰기와 읽기 기능을 제공한다.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등의 SNS 서비스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기능이 가능하다. 혹은 MS Word를 통해서 블로그 글을 올리기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소프트 기어의 기능이 되겠죠. 이러한 기능들은 기본 기능이자, 커스터머에게 업체렉티브한, 커스터머가 끌릴만한 기능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 정의의 또 다른 예를 다음,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드랍박스와 같은 개인 스토레이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 기능은 여기서 보신 6가지 이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해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 다운로드하는 기능, 또 사용자 기기와 클라우드 상의 파일을 동기화하는 기능, 그리고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동영상을 사용자 기기의 포맷에 맞추어 동기화하는 기능, 또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썸네일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 또 저장한 파일에 대해서 변경이 되더라도 몇 횟까지는 되돌릴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드랍박스와 같은 개인 스토레이지의 주요 기능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아키텍처 모델의 주요 기능으로서 포함될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시스템 매뉴얼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키텍처 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리퀘먼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러분께서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용될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어떤 기기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또 어디에 지장된다, 이런 것 등등, 어떤 기술로서 동결된다,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어떠한 흐름이 아키텍처 모델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시나리오로 작성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바라본 드랍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체 아키텍처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컴포넌트, 그리고 시스템 간의 어떠한 연계, 관계, 혹은 데이터의 흐름, 메시지의 전달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시스템의 사용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다양한 디베이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컴포넌트, 이런 박스 하나가 시스템의 컴포넌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에 연결되는 이런 선분들, 어떤 화살표, 그런 것 등이 어떤 관계라든가 데이터의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마존 3라든가 S3라든가 Azure 스트레지가 나오죠. 아마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 S3를 통해서 스토레이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Azure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토레이지 서비스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솔루션들이 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다면, 혹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른 업체에서 사올 수도 있겠고, 우리가 렌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솔루션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예시가 되어 있죠. 이를테면 스트레이지 서비스에서는 파일을 동기화한다, 파일을 저장한다, 또는 동영상 변화를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을 변화를 한다, 또 스트림 서버를 통해서 동영상 스트림을 한다, 이런 주요 기능들이 이렇게 열고 되어 있고, 그것들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를테면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이런 리퀄먼트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 또 계정관리 연동 기능을 통해서 스트레이지 서비스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기능이 만들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용자 기기가 클라우드 사용의 파일을 동기화한다, 라는 리퀄먼트는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동기화 기능이 있죠? REST API를 이용해서 파일을 동기화하는데, 계정관리 연동 서비스를 거쳐서 파일을 동기화하는 스트레이지 서비스 내에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리퀄먼트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퀄먼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키텍처 모델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의 관계,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정의한 주요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아키텍처 모델을 보면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사와야 되는지, 혹은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파일을 동기화하는 기술, 또 저장하는 기술, 푸시하는 기술, 또는 스트리밍 변화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스트레이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와야 되는 것이죠. 혹은 렌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 모델을 보면, 우리가 이 기술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고, 이 기술을 우리가 어디에서 사와야겠고, 아니면 어떤 렌트를 해야겠고, 그런 것 등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모델을 보면, 우리가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세서라든가 전략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아키텍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보시는 이 모델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클라우드 서비스, 드랍버크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도메인에 사용될 때, 여러 가지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페셋한 도메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입니다. 서설되는 내용은 시스템의 사용자, 또 사용자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겠고요. 또 시스템에 정의된 애셋들, 어떠한 데이터들, 데이터는 실제 도메인 스피스칸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한 데이터, 거기 그 도메인에만 국한된 그런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애셋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또 주요 업무 프로세서를 정의하는데, 아라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태 전의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에서 설명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이것이 실제 사용되는 예에서 어떠한 사용자들이 있는지, 어떠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실제 이 시스템에 적용되는지 등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상황, 혹은 스피스칸 상황을 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리퀘먼트 내에서 많은 부분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의 모델의 예를 보시면 우선 사용자의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를테면 서비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을 정의해 놓았고요. 에디터는 서비스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사람, 편집국에서는 에디터를 검수해서 퍼블리싱하는 것, 또 댓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불량 댓글을 삭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놔도 이러한 사람 역할에 따라서 실제로 주어지는 데이터나 아니면 쓰여지는 기능들이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습식한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들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도메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의 다른 예는 여기 보시면 상태 전의의 예제가 있는데요. 모바일 컨텐츠 미디어 서비스에서의 컨텐츠의 상태 전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를테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떠한 제작 중인 것들이 제출되면 검토되고 검토 완료되고 또 게시되기 중에 있고요. 게시되고 또는 편집국에 의해서 강제로 정지당했다가 다시 수정되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플로우를 이런 상태 전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 플로우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 플로우의 데이터를 바꾸게 할 것인가 우리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등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은 실제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예가 될 수 있겠고 또 실제로 사용될 때 어떠한 어슈션, 가정이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의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PQC의 컨텐츠 삭제 처리 절차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PQC의 컨텐츠가 삭제 처리되는지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고 어디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가 파악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에 포함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어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키텍처라는 것은 어떠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밑그림에는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어떠한 요구조건 또는 어떻게 그 비즈니스의 목적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관한 구현 등등에 관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개발하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같이 이윤을 창출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비용 절감을 통해서 최대 이익을 남길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시장 전략 또 주요 기능 전체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이 뭔가 하면 도메인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요. 또 좋은 아키텍트의 성품에 대해서 요구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좋은 아키텍트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열심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 테크니컬, 솔루션, 데이터 아키텍처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